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타 자 복타입니다 자 오늘은요 6월의 상반기 여러분의 연애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집중해서 타로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저는 타로의 선택을 마쳤습니다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선택지구요 6월의 상반기 연애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 원하시는 일 많이 있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요 집중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만요 복타 복타 자 6월의 상반기 연애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첫번째 선택지구요 6월 상반기 연애운 이구요 자 여기 보시면 찡그린 얼굴을 한 여왕의 모습이 있습니다 카드의 기사들이 자 이렇게 바닥에 쓰러져 있구요 자 이 의미는요 이 여왕이 지금 심판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저울의 타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탄 여인이구요 말에는 날개가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울이 있구요 여기 보시면 큰 칼과 저울의 타로가 있습니다 저울의 타로는요 역시 결정과 선택을 상징합니다 얼굴을 찡그린 여왕 여러분의 6월 상반기는요 결정을 내리셔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연애운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석상이 있는데요 눈과 귀가 없습니다 코와 입은 있는데 눈과 귀가 없어요 자 그 얘기는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 사람의 눈과 귀가 없는 얼굴 절반밖에 모른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누군가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칼의 타로가 있습니다 칼이 있구요 그 칼에는 왕관이 쓰여져 있어요 제가 속임수의 타로 요거 말씀드렸죠 믿을 수 없는 사람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행스러운 것은요 이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은 풍요로움과 안정을 얻을 수 있으세요 이 타로는요 초록색의 타로입니다 여기 이빨 빠진 것 같은 모습의 요게요 낫입니다 낫 곡식을 걷어들이는 낫이에요 풍요로움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초록색이라는 타로는 안정감과 평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 6월 상반기 선택에 따라서요 연애에서 편안함을 느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잘못된 만남을 가질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행스러운 건 여기 이렇게 우는 타로 감정의 교류를 상징하는 컵인데요 여러분이 손해를 보고 여러분이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 이 타로가 이렇게 한가운데 나와서 제가 좀 아 이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 하고 고민을 했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여기 이렇게 행운과 완성 그리고 목적 달성을 상징하는 운명의 수레받기라는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이 타로는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이 선택만 잘 하시면 거의 2020년 올해 이 인연이 끝까지 갑니다 아마 올 한 해의 연애운을 보셨다면은 6월에 무언가 있다 이 시기에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다 인연을 만나게 되어 있다 그런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요 여기 한 남자가 여자의 뒷모습을 몰래 훔쳐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주의사항이라면요 여러분은 아마 잘 만나고 있거나 아니면은 누군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끼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6월의 상반기 끼어드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끼어드는 사람이 이렇게 태양의 타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이 사람과의 관계 발전을 했을 때 기대가 되고 그리고 갑자기 나타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을 거예요 일단은 그런 사람들이 첫 모습은 굉장히 여러분 눈에 쏙 들어올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을 여실 것 같은데 하루하루 지나면서 아니다 싶으실 거고 이상하다 싶으실 거예요 그런 거 있죠 대화를 하다가도 속 시원하게 무언가 털어놓는 것 같지 않아요 누구를 만난다고 하고 어디야 물어보면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하고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여러분은 소리가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촉이 이상한데 이상한데 발동을 할 거예요 왠지 믿음이 안 간다 6월의 상반기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오는 사람 조심하시고요 그 사람의 겉모습이나 첫인상에 속지 않으시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필요합니다 태양과 운명의 수레받기라는 굉장히 행운의 타로가 있습니다 그냥 지금 만나시는 분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을 유지하시는 게 좋은 시점이지 갑자기 돌발 변수 훅 치고 들어온다거나 그들의 말에 속아서 한동안 고생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6월 상반기 여러분의 키워드는 선택이고요 그 선택을 통해서 연애의 완성 그리고 태양을 긍정적인 기운을 만날 것이냐 여러분들에게 주의사항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조언의 말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오는 그 사람 절대로 헷갈리지 마십시오 지금 만나고 있거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을 계속 유지해 주시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내 사랑의 해답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선택의 순간에 놓이시는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요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오는 사람 조심하시고요 샴페인을 터뜨려라 샴페인을 터뜨려라 가볼까요 교황의 타로예요 교황의 타로는요 생각이 많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패를 상징합니다 이미 만나고 있던 사람 정체 진중하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 들어온 사람은 아닌 거고요 그리고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훅 치고 들어와서 급격하게 발전을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해온다 그럼 일단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샴페인을 터뜨려라 제외나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을 그대로 가져가셔야 돼요 갑자기 들어오는 사람 주의해 주세요 6월 상반기 첫 번째 선택지 여러분의 연애운이었습니다 자 복탁 복탁 자 두 번째 선택지 여러분의 6월 상반기 연애운이에요 집중해 주시고요 잠시만요 상반기 여러분의 연애운이고요 여기 보시면 나무에 기대서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 앨리스입니다 우리는요 앨리스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읽을 수가 없습니다 슬퍼하는지 웃고 있는지 그런 의미에서요 이거는 속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살짝 연민과 아쉬움을 상징하는 그런 타로입니다 타로에서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건요 마음의 어떤 슬픔이나 안 좋은 그런 기분이 들었을 때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타로로 표현되곤 해요 자 근데 왜 6월의 상반기 여러분이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타로로 그런 키워드로 연애운이 나왔을까요 자 그거는요 여기 태양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악마가 있어요 극과 극의 타로가 나왔습니다 긍정과 부정이 아주 극명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좋은 분은 있을 거예요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눕회도 나타나고요 다만 그렇게 새롭게 나타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고 마음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누군가 사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이렇게 악마예요 악마라는 건 뭐 부정적이다 뭐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요 여기 메비우스의 띠를 상징하는 황금의 타로와 만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반복이에요 반복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것과 달리 그들은 그냥 묻어나게 여러분 옆에 있을 거예요 요럴 때 요럴 때 연애가 갑자기 진도가 확 나간다거나 누군가에게 고백을 받는다거나 뭐 그런 타이밍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여러분 곁에서 뭐 밀당을 하셨나요? 그럼 계속 밀당을 할 거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옆에 있는 듯 없는 듯 없는 듯 계셨나요? 그럼 그냥 계속 그렇게 계실 거예요 특히 이 두 번째 선택지는요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여러분들은 외로움을 많이 느낄 겁니다 이거는 연애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옆에 있어도 외로운 거예요 여기 태양의 타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황금의 가면으로 상징되는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이벤트나 그런 걸 해주려고 하겠지만 몸이 건조하고 얼굴 표정이 변화가 없어요 웃질 않아요 그러면서 아마 여러분은 만날 겁니다 만날 때도요 딴짓하고 핸드폰 보고 지금 누군가를 사귀고 계시다면요 너무 익숙하다 익숙함이 위기로 다가오는 시기가 이 6월의 상반기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짱남이나 썸남 그리고 제외를 바라시는 분들이시라면요 섹슈얼 타로에서 운명의 수레받기가 나왔습니다 타로가 좀 야하죠 여러분이 기대하시던 그 상황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한테 있을 거고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거라는 걸 거기까지만 딱 상징하지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정의 표현을 한다든지 두 분 사이에 무언가 기대치 못한 일이 펼쳐진다든지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분들은요 여기 이렇게 나무와 말에 탄 여인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것과 달리 크게 움직이지 않으실 거예요 칼을 든 기사고요 또 칼을 든 여인이 왕자에 앉아 있습니다 기세 등등한 그분의 입장을 상징하고요 갑질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재미있게 해준다거나 그런 분들이 아니신 거예요 체면이라고 할까요? 권위? 그런 걸 굉장히 따지시는 분들이어서요 다른 사람들이 너무 가볍게 나를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네요 생각이 많아요 이 타로는요 생각의 아버지입니다 너무나 이성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충동을 암시하는 타로인데요 충동을 이성이 억누르고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여러분이 바라시는 임팩트 있는 사건은 아마 잘 일어나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계신다면요 6월의 상반기 그 사람이 좀 재미가 없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과 황금의 가면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벤트나 뭐 이런 걸 해주실 거예요 근데 무표정하게 해주신다 편안해요 그렇게 여러분 곁에 계속 계실 거고요 짱남이나 썸남도 역시 그분들의 마음은 6월 초가 여러분들에게 애정도가 상승하고요 짝이 아마 그런 짱남이나 썸담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낸다든지 뜬금없이 통화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말을 걸어온다든지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이 6월 상반기 그분들은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도가 상승하는 시기니까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이분은 충동을 충동을 이성이 억누르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도 여러분이 악마 나한테 좀 장난하는 건가 치고 빠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여러분들의 키워드는요 아쉬움이에요 아쉬움 그리고 여기 메비우스에 띱니다 도돌이표 어느정도 관계가 발전된 것 같으면서도 다시 또 돌아올 거예요 대돌이표 여러분한테 장난하는 거 아니고요 뭐 밀당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이분들 성격이 충동을 이성이 억누르고 있는 분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6월 상반기에는요 마음을 확인했다 변함이 없구나 그냥 내 옆에 편안하게 있는 거구나 생사확인 그분들이 마음이 크게 요동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생겼다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그분의 그분들의 변함없는 마음을 확인했다 정도로 6월 상반기는 지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연애운이고요 자 잠시만요 내 사랑의 해답 한번 펼쳐볼게요 자 내 사랑의 해답입니다 잡을 수 있다면 잡아라 여러분이 먼저 움직이셔야 돼요 솔로이신 분들은 사람들 많이 만나세요 친구도 좋고 소개팅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고 지인 소개도 좋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고요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지 다양한 일들이 펼쳐질 겁니다 자 사자의 입을 벌리는 힘의 타로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움직이시고요 활동적이 되었을 때 좋은 일들이 더 많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그분들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외든 짱남이든 썸남이든 지금 옆에 계신 그런 여러분들의 연인이라든지 다만 익숙함에서 오는 편안함 있는듯 없는듯 그런 분들이실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움직이시고 감정표현 해주시면 6월 상반기 아까 말씀드렸죠 태양도 있고 자 이렇게 행운에 황금에 가면 이런 타로도 있는 겁니다 좋은 기운 붙잡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두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의 연애를 응원합니다 복타 복타 자 세번째 선택지예요 6월 상반기 여러분의 연애운 알아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6월 상반기 여러분의 연애운 이고요 여러분의 연애운 한마디 키워드로 하자면 여기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웃고 있는 앨리스예요 그만큼 긍정적인 상황이 펼쳐진다 그 때가 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먼저 지금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요 이렇게 칼과 그리고 감정을 상징하는 커블든 기사 하지만요 이 기사의 칼에는 피가 묻어있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타로예요 아마 여행을 가신다든지 두 분 사이에는 약속된 어떤 일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때 안 좋습니다 다툼이 많아지는 시기시고요 남자분께서 좀 고집을 피우시는 그런 시기가 6월의 상반기 이실 거예요 여러분이 연애를 하고 계시다면요 괜한 다툼 감정의 대립이 펼쳐집니다 칼에 막 찔려있어요 자 다행스러운 건 악마나 무너지는 탑같은 여러분이 헤어지게 될 만한 뭐 그런 그렇게 큰 사건 사고는 아니고요 감정의 대립 다툼이 많아진다 그러나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남자친구분이 고집을 좀 부리시겠네요 그래도요 바탕에 깔려있는 키워드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운명의 수레받기라는 얼굴을 가리고 웃고 있는 앨리스인 거예요 싸워도요 기분 좋은 상황에서 싸우실 거예요 아시죠 뭐 근사한 곳에서 저녁 식사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선물을 받으신다든지 아니면 뭐 여행을 가신다든지 그렇게 근사한 곳에서 싸우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다툼이라고 그랬죠 제가 감정의 대립 그분의 기분에 좀 맞춰주세요 남자친구분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데 살짝 기분만 맞춰주시면 싸우지도 않고 여러분들에게 앞에 놓인 그런 이벤트 좋은 일들 행복한 시간 가지실 수 있으실 거예요 바탕에 깔려있는 건 얼굴을 가리고 웃고 있는 앨리스예요 좋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기대 이상의 그런 긍정적인 상황 그런 거 기대하셔도 좋아요 다만 그럴 때 남자친구분 기분을 좀 맞춰주시고요 쓸데없는 걸로 자존심 싸움 안 하시면 그럼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짱남이나 썸남 계시다면 그리고 나는 지금 좀 외롭다 아무도 없다 그러시다면 말탄 기사에 주목해주세요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겁니다 6월의 상반기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기다려주세요 여기 보시면 남녀가 이렇게 키스를 나누는 횃불이 또 밝게 빛나고 있죠 그리고 말탄 기사도 횃불을 들고 여러분에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이 짠 하고 나타날 거예요 자 말탄 기사가요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막 달려오고 있어요 이 타로가 운명의 수레받기라는 얼굴을 가리고 웃고 있는 앨리스와 만났습니다 여러분 좀 기대감을 가지고 6월의 상반기 한번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이 솔로이시라면 좋은 분이 아마 짠 하고 나타날 거예요 자 제외를 바라시나요 자 그러시다면 여기 사자를 길들이는 힘의 타로가 나왔고요 여자의 몸매를 횃불을 들고 지켜보는 한 사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 초록색의 정체의 타로 평화의 타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만남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들고 여러분을 노려보고 있는 이런 왕이 있어요 이 세장의 타로는 제외에서 아직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식지 않았다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타로인데요 힘의 타로 이거는요 여러분이 조금 움직여 주셔야 돼요 적어도 사랑한다 고백 다시 만나자 이런 게 아니라요 연락하실 수 있다면 먼저 연락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간단히 안부인사 정도에서 끝내시고요 이미 상대방도 여러분을 이렇게 잊지 못하고 그리고 다시 만나고 싶은 그런 감정이 솟구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 앞서 나가지 마시고요 안부인사 정도 가볍게 해주시면 그쪽에서 무언가 급 반응이 있을 거고요 SNS 프로필 사진 바꾸신다든지 노래 바꾸신다든지 그 정도 해주시면 되세요 여기 시뻘건 타로 먹잇감이 고깃덩어리가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흐뭇한 표정으로 그걸 바라보고 있죠 자 여기 또 시뻘건 타로 하늘에는 태양이 떴습니다 태양은요 열정과 욕망과 목적을 상징합니다 자 제외 쪽에서는 여러분이 먼저 움직여주실 필요가 있지만 너무 마음을 다 표현하실 것까지는 없고요 살짝 내가 여기 있다 정도의 사인만 보내주시면 저쪽에서 아마 먼저 급하게 나타날 겁니다 들이댈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물론 짱남이나 썸남의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너무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뭐 가볍게 연락 한번 해주시면 그리고 사인 한번 힌트 한번 주시면 그쪽에서 알아서 다 진행할 겁니다 자 여기 여러분의 6월 상반기는요 바닥에 깔려있는 기운은 운명의 수레받기 그때가 온 거고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시니까요 힘의 타로 행동하시는 걸 주저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너무 쉽게 보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너무 창피하지 않을까 창피를 당하지 않을까 내가 손해 당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누군가 연애를 하고 계시다면요 살짝 져주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로 아 좀 외롭다 그럼 기다려 보세요 운명의 수레받기 그때가 온 겁니다 그리고 짱남이나 썸남 여기 내가 있다 정도 신호만 보내주시면 저쪽에서 알아서 다 진행할 겁니다 내 사랑의 해답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충분히 즐길 만큼 즐겨라 이거요 너무 좋은 타로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6월의 상반기 놓치지 마세요 황제입니다 황제 황제는요 자존심 고집 이런 건 상징하지만요 충분히 즐길 만큼 즐겨라 그리고 아까 그때가 왔다는 운명의 수레받기 그리고 자꾸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는 횃불을 든 사람들 나타나고 있죠 이건요 거의 여러분의 이상형에 한 80% 이상은 부합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는 걸 뜻해요 황제는요 긍정적으로 보자면 여러분의 이상형과 딱 맞는 사람이 제 경험상 황제 카드가 들었을 때 나타나더라고요 충분히 즐길 만큼 즐겨라 여러분의 이상형 딱 그 사람이에요 나타날 겁니다 6월의 상반기는 여러분의 것 즐기세요 분명히 좋은 일 많으실 거예요 자 여러분의 연애를 응원합니다 복타 복타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6월의 상반기 여러분의 연애운 알아보고 있고요 잠시만요 자 네 번째 선택지고요 6월의 상반기 여러분의 연애운 살짝 안타까운데요 무너지는 탑 커다란 얼굴의 사내가요 붉은 노을 붉은 노을을 배경으로 탑에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거 야 부정적이에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예 근데요 이 부정적인 무너지는 탑이라는 이 타로는요 예 제외나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그런 예 연락은 좀 더 기다리셔야 된다 인내가 필요하다 그냥 예 고정도 선에서 예 부정적인 기운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렇다면 여기 보시면 황금의 가면을 쓴 여인이 있습니다 예 제외 쪽은 제가 좀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렸죠 무조건 뉴페에요 뉴페에 있습니다 6월 6월의 상반기만이라도 여러분은요 제외는 살짝 마음을 접으시고요 누군가 여러분을 몰래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은지 그 사람들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돌고래가 솟구치고 있습니다 사랑의 완성을 상징하는 원을 만들고 있고요 이 교황의 타로는 말을 잘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감정표현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십니다 조금 진지하시고요 생각이 깊으신 분들이라서 물론 이렇게 커다란 고무로 상징되는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한다는 것이 부담이라고 아마 느끼실 그런 분들이세요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신다면 직장 안에 있는 그 분들이시고요 학생분이시나 그렇다면 친구로 지내왔던 오래 알고 지내던 사람이 그런 지인 속에 친구들 속에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주의사항 그냥 여러분은 정말 친구고 좋은 우정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잘 해줬는데 상대방이 좀 착각하고 고백을 뜬금포 고백을 해올 수도 있는데 이런 난감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건 주의사항 자 류페입니다 류페 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제외를 바라셨다면 그 제외는 살짝 밀어두세요 분명히 좋은 사람이 나타날 겁니다 솔로 분들이시라면요 당연히 누군가가 류페가 또 나타날 거예요 자 이렇게 전차의 타로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만큼 꽉 끌어안고 키스를 하는 이런 타로가 있죠 남자가 여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날카로운 창을 든 붉은 사내입니다 여러분 상대방 이성의 관심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면 되세요 여기 혼자서 감정을 상징하는 컵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냥 너무 혼자가 편하고 혼자 하는 모든 일들에 익숙해지신 거예요 그건 여러분은 몰라요 그냥 그런 익숙함이 편안하고 여러분의 그런 공간 그런 생활에 다른 사람들이 끼어드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밀어내실 수 있는데 밀어내지 마시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대화라도 해보시고 연락도 톡으로 날라온다 받아주시고 지금 혼자가 너무 편안하고 그 생활에 익숙해져서 그런 거지 솔로 탈출의 기회는 무조건 있는 거고요 상대방이 마음을 표현해 주셨을 때 여러분이 너무 오바하실 것도 없고요 너무 밀어내실 것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여기 무너지는 탑 혼자 이 생각 저 생각 하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주세요 그런 되세요 제외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다림이 어차피 조금 6월의 상반기는 지나갈 수 있습니다 6월의 상반기라고 해봤자 한 2주 되나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외는 살짝 밀어두시고 옆으로 놔두시고 류페가 있습니다 두루두루 좀 살펴보세요 내 주변에 나한테 감정을 표현해 오는 사람 나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진 않은지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도움이 되고 앞으로 관계 발전도 잘 될 수 있고요 너무 내가 제외만 생각하면서 내 주변에 좋은 기회들을 놓치고 있는 거 아닌지 그게 6월 상반기 연애운 쪽으로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된 그런 일들이에요 류페에 확실히 기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뜬금포 고백 그런 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런 의미에서 내 사랑의 해다 가보겠습니다 빨리 해치워라 빨리 해치워라 이것도 뭐죠 잠시만요 사랑의 타로입니다 6월 상반기고요 이거는 솔로이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싶어요 누군가 감정표현은 분명히 해올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타로니까 사랑의 타로는 그만큼 의미가 큰 타로예요 그런 감정표현에 놀라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 빨리 해치워라 받아주세요 여러분도 연애할 때가 된 겁니다 다른 거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하고 연애를 발전시키고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짱남이나 썸남 재회도 살짝 밀어두시고요 빨리 해치워라 사랑의 타로 새로운 기회 뉴페가 나타날 거고 뉴페의 기운이 충만합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의 6월 상반기 연애를 응원할게요 복타 복타 하겠습니다 진암 을 insec ese itute